이 시간에는 강력한 혈관독소인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무엇일까요? 아미노산입니다. 강력한 혈관독소입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주어 동맥경화나 혈전을 생성하고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두번째는 강력한 신경독소입니다. 신경세포에 독성을 주어서 정신지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치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6 이하가 이상적이고 10 이하는 정상 허용 범위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 통계입니다. 한국 것이 아직 없어서 미국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6 이하는 매우 건강한 수치고 미국인의 10%에 해당합니다. 6에서 10 사이는 건강한 수치이고 35%의 인구가 해당합니다. 10에서 15 사이는 심혈관 합병증에 의한 조기사망 가능성이 중등도에 해당하고 가장 많습니다. 인구의 40% 15에서 20은 조기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년 내에 심장병, 뇌졸중, 치매, 암 발병 가능성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20 이상은 매우 위험한 수치고 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 이상은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과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음식으로 메티오닌이 들어와서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환됐다가 다시 메티오닌으로 변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메티오닌은 S황에 메틸기가 붙어있고 호모시스테인은 이 메틸기가 빠진 것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기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 인체대사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티오닌과 호모시스테인이 서로 왔다갔다 변환하는 과정이 우리 인체대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대사와 비타민 B군입니다. 식사 속의 단백질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에서 메틸기가 빠진 것입니다.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갈 때 메틸기가 나와서 우리 몸의 대사에 사용되어집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다시 메티오닌으로 되면서 메틸기를 받아옵니다. 그것은 엽산에서 받아옵니다. 이 대사 과정 속에 비타민 B, 6, 9, 12 세가지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쓰여지진 않았지만 미네랄과 효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생선, 육류, 감자, 과일, 채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 코바라민은 육류에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육류 보충이 어느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좌측은 동맥경화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내벽에 상처를 주면 이렇게 내벽이 두터워지고 내강은 좁아집니다.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가장 좁은 부위에서 막히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은 실제 경동맥 혈전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어서 제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방금 전 호모시스테인 대사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타민 B6, 9, 12의 결핍, 또 마그네슘 등 미네랄의 결핍이 있습니다. 음주, 흡연, 고탄수화물 시기는 비타민 B군의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이상은 호모시스테인 대사 과정에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 그 효소 유전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검사의 적응증입니다. 건망증이나 치매 환자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알찌아이머 치매보다 오히려 혈관성 치매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꼭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이 없는데 동맥경화가 있을 때, 경동맥촌파상 플라크가 보일 때,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사망을 한 가족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은 꼭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음주후변을 오래 하셨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사를 하신 분은 필요합니다. 또 불임이나 유산을 자주 하신 분도 필요합니다. 만성피로나 부종이 있어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MTHFR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것은 호모시스테인을 대사하는 효소의 이름인데요. 이 효소에 유전적인 이상이 있어서 효소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MTHFR 아형의 검사 결과가 와일드 타입 호모자이고트 타입 나왔는데요. 이것은 정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방금 그분의 MTHFR 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고 그분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6.0으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29.6입니다. 그분의 호모시스테인 추적 검사 결과 4.9로 더 떨어졌습니다. 비타민 D는 61로 올라갔습니다. 72세 여자 환자이고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2017년 8월달 검사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14.9로 올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14로 낮습니다. 그 환자 한 달 후 9월달 결과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14에서 6으로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D도 14에서 29로 올라갔습니다. 그 환자 약 1년 정도 후에 2018년 10월달 결과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5.9로 완전한 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26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하고 계셔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1세 남자 환자입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2017년 7월달 결과에서 호모시스테인이 32로 너무너무 높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27입니다. 그 분, 2017년 9월 약 두 달 후에 치료한 후에 호모시스테인이 15.9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은 골고루 먹으면 대체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또 적응증에 해당하신 분은 꼭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